우리는 로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보라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잼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로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징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로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징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로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징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로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징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로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징보라고 확신합니다. 로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징보라고 확신합니다.